자 이번 시간은 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표라고 하는 것은 이 html 웹페이지에서 어떤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표죠. 표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표에 대한 문법도 있고 설명도 있는데 이런 건 일단 다 치우고요. 이거는 이것보다는 예제를 보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바로 예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예제는 이 밑에 있는 그림에 들어가 있는 이 표를 나타내는 예제입니다. 이 예제를 한번 jsp들에서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여기 이 테이블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한번 살펴보죠. 자 우선 테이블은 테이블이라는 태그를 시작해서 테이블이라는 태그로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에서 이 수평으로 되어 있는 이 데이터들 이름, 성별, 라인은 서로 행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최진혁, 남, 육도, 행이죠. 그리고 행은 영어로 row. 자 여기다 제가 임시로 쓸게요. row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은 이름, 최진혁, 최유빈 이렇게 해서 수직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 수직에 걸쳐 있는 데이터들이 열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column이라고 부릅니다. 뭐 자주 사용할 용어이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어서 제가 이렇게 언급을 해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각각의 이 이름, 성별, 나이가 들어가 있는 이 박스 있잖아요. 이 박스들이 어떻게 이렇게 쌓여지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볼 겁니다. 자 우선 나이를 감싸고 있는 것은 td라고 하는 태그예요. 그리고 성별은 역시 마찬가지로 td라는 태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여자도 td, 이도 td, 즉 하나하나의 박스 한 칸 한 칸은 이 td라고 하는 태그로 감싸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요. 하나의 박스는 td라고 하는 태그를 의미한다. td라는 태그는 박스를 의미하고 그 안에 각각의 정보들 하나하나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박스가 지금 막 흩어져 있는 상태라고 했을 때 이것을 쭉 조합해서 한 칸 한 칸 한 칸, 즉 한 줄 한 줄 한 줄 쌓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그때 td라고 하는 태그로 각각의 행에 해당되는 태그들을 감싸주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한 줄 한 줄 한 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 터져 있는 태그들을 td라고 하는 태그로 감싸서 한 줄씩 쌓게 되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한 줄 한 줄을 다 모아서 테이블이라는 태그로 감싸주게 되면 그게 보고 계신 이 테이블이 되는 겁니다. 어때요? 이야기 어렵지 않죠? 이게 이제 출발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해제 로 갑니다. 조금 더 복잡해지는 건데 별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해제는 첫 번째 해제와 거의 비슷한데요.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이름, 성별, 라이가 이 데이터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무엇의 제목이냐면 최진혁, 최유비는 이름을 나타내고 남자, 여자는 성별을 나타내고 육과 이는 나이를 나타낸다. 라고 하는 각각의 데이터에 대한 일종의 타이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여기 있는 진하게 표시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텍스트들을 어떻게 진하게 표시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tr이라고 하는 태그에 td 태그 대신에 이전에는 td였습니다. th라는 태그가 왔습니다. 자 이 th라는 태그는 여기 있는 한 칸 한 칸의 박스를 의미하는다는 점에서는 이 td 태그와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만 td 태그와는 다르게 th 태그는 각각의 그 th 태그 안에 들어가 있는 컨텐트가 일종의 제목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미리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td 태그와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th 태그로 이름을 감싸주니까 th 태그 밑에 나오는 최진혁, 최유빈이 이름을 나타낸다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디자인 진하게 표시되는 것은 이 th 태그가 가지고 있는 이 고유한 기능입니다. 물론 여기 있는 이 디자인을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css로 얼마든지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th라는 이 헤더에 해당되는 태그도 알려드렸고요. 자 그 다음 예제로 들어가 보죠. 자 그 다음 예제는 조금 더 복잡해지는 건데요. 자 우선 열어볼게요. 자 차이점은 뭔가요? 이 최진혁과 최유빈의 나이가 공통적으로 비공개라는 걸로 이렇게 묶였죠. 그래서 두 개의 행, 즉 최진혁의 나이, 최유빈의 나이의 라고 하는 두 개의 행이 이렇게 하나의 박스로 병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했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그래봤자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td 태그, 즉 여기 비공개라고 적혀있는 td 태그에 로우 스판이라고 하는 속성값, 속성명이 이라고 하는 속성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로우라고 하는 건 뭐였죠? 행이죠. 그리고 스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묶는다, 하나로 통합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행으로 묶는다라는 뜻인데 이라고 적혀있으면 두 개의 행을 하나의 행으로 묶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두 개의 행이 무엇이냐면 우선 첫 번째, 이 로우 스판이 위치하고 있는 이 태그가 첫 번째 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묶여질 두 번째 행은 이 로우 스판 다음에 등장하는 그 다음 행에 이 로우 스판과 이 로우 스판이 위치하고 있는 것과 같은 순서에 해당되는 태그입니다. 자 그래서 최진혁, 남자, 비공개는 하나, 둘, 세 번째 태그죠. 그러면 병합될 대상의 태그는 그 다음 행, 즉 이 tr 태그 있잖아요. 이 다음 행 태그에 나오는 이 컬럼들 중에 하나, 둘, 세 번째에 나오는 태그가 병합이 된다는 거죠. 병합된 태그는 어차피 병합된 태그이기 때문에 굳이 기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워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여기 최진혁의 나이와 최유빈의 나이를 하나의 박스로 병합해서 거기에 최진혁에 해당 최진혁에 적혀있는 비공개라는 텍스트가 그 박스 안에 단독으로 들어오게 구성을 한 겁니다. 자 마지막 예제입니다. 자 이 마지막 예제는 최진혁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별과 나이를 두 개를 퉁쳐서 비공개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 예제는 이 두 개의 열을 하나의 박스로 병합한 예제입니다. 자 jsfeed으로 들어가서 예제를 살펴보죠. 자 이렇게 생긴 예제인데요. 자 어떻게 되어있냐면 최진혁 다음에 나오는 박스인 이 td라고 하는 태그에 속성값으로 콜스판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콜스판이라고 하는 것은 콜은 컬럼의 약자고요. 스판은 뭔가 병합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컬럼을 병합한다. 몇 개를 병합하냐? 두 개를 병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td라고 하는 태그 다음에 나오는 태그 두 개를 포함해서 하나의 박스로 병합을 한 거죠. 그 결과가 이렇게 생긴 이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테이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테이블이라는 것은 html에 있는 기술 중에는 난이도가 아주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 얘기는 html이 난이도가 높지 않은 기술이라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어쨌든 처음 시작하시는 입장에서는 이 테이블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고 자 이해가 안 가면 나중에 다시 와서 보시면 됩니다. 이 테이블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직접 작성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여러가지 도구들을 이용해서 그 도구들의 힘을 빌려서 작성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차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테이블 부분에서 좀 막힌다고 해서 이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지 않으시면 안됩니다. 테이블은 대충 넘어가도 된다는 얘기예요.